으흠 무슨 얘기야 내가 어제 한 거 아니야? 왜 저 새끼는 총 있어? 난 총 없었는데 뭐야? 반칙해 난 저거 없었는데? 같은 게임 맞아?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꿀꺽했어요? 아 야 심지어 한 1시간 전에 온 영동가? 뭐야 이게 아 여기 아 죄송합니다 눈치보고 있어 뭐지 언제 틀어주지 이런 거구나 24시간 신데렐라 5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상자 5시간 6시간 5시간 불러 열받네 가사가 뭔 집사카페 집사같은 열받네 지구와 마와리 기와노오리 기니와 호호에 아이씨 아 이 바지 아니 왜 계속 켜 됐어? 마트킹 같네? 이런 캐릭터였다고 원래? 아닌데? 원래 진두가 오니짱 같은 캐릭터였는데 아이씨 내 안에 무언가가 망가졌어 보랏빛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트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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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랏빛 보랏빛 오, 그래요, 눈물만 사라져 엉망이 돼도 오, 그래요, 넌 아직도 이 밤을 기다릴게요 아니, 옷이 숨수니까 옷이 많이 짧은 방 아니야? 저만 양태 좀 할게 뭐야, 여기도 빤댕이 흔들흔들 하는 건 만구 공통이구나, 그 응, 빤댕이 흔들흔들 안 하는디?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채팅창에 이거 하는 거? 아, 잠, 숨어서 할게 그치, 그치 그 수신료에 같이 좋습니다 아유, 고맙습니다, 도기다룡님, 감사해요 그건 진짜 별로 없어 근데 나락이랑 극락은 침 어, 아니 엉덩이 흔든, 나도 저게 엉덩이인지 몰랐거든? 나도 근데 대륙에서 방송할 때 알았어 처음에 대체 저게 뭔가 했는데 어, 그치, 그치, 그치 아, 8인 줄 알았어요 그렇대, 저게 엉덩이래 엉덩이 흔드는 건 이거지 아, 진짜 야,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이 있다니 좋다, 좋다 여러분, 점심은 양치 좀 지고 오겠습니다 어, 뭐야, 트위치 시청자들 착하잖아 이런 헛소리에 막장구를 쳐주다니 좋습니다 아, 착하지 원래 그스그시여가지고 내가 착해서 애들도 착한 거니 스트리머랑 원래 시청자 성격이 좀 닿는 거거든 자, 얼마나 전쟁터에서 살아온 거냐고 큐큐큐큐큐큐큐큐큐 얼마나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온 목욕이야 자, 오늘 단발머리 한 번 해볼게요 어떻게 입색하는 거잖아 암튼 L.O és 요즘 엄청 많네 콜라멘 아, 이거 벽있다 와, 어, 어, 에이 헤이, 헤이, 헤이 게라뜩이 어, 바이, 바이 어, 어, 어 헤이, 헤이 오오앤, 오, 어, 어 아, 다시 자 으,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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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까 답이 1,3이었나? 2번일 것 같애 아 이걸 못 봤겠어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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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2번만 정답인 듯 아니구나 2,3이구나 아 이거를 아 이번엔 1번이겠지 하고 1번 했으면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저거 못 받았겠네 아 리코님 고마워요 굿 역시 수많은 낚시 럭키박스로 단련된 나같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만원어치 뭐야 멈췄어 다시 어 심쿵해? 싫어 브리드 아 알겠어요 브리드 브리드랑 빨개요? 뭐야 빨개요 못 봤는데 브리드 한 번 더 에스파의 걸스 에스파의 걸스? 안돼 오렌지 캐러멜 나처럼 해봐요 싫어! 아 좀 없어? 춥고 싶은 거? 유빈의 숙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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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러브식걸 아 안하고 싶은데 뚜두뚜두 레인보우웨이 아 너무 많이 쳤는데 이것도 예쁜 날이 25살 까먹었는데 피어리스 아 이거 할게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돌린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? 이럴거면 메뉴판을 보세요 아니지 그래도 다르지 브리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잡히지? 초점 네 너 때문에 자꾸 만낫시 너 때문에 자꾸 만낫시 너 때문에 자꾸 만 내 몸이 미래를 밝게 마라 내 생각할 때마다 너 때문에 자꾸 만 내이 시 I can't breath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I can't breathe 나 오 나 오 나 오 I can't breathe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Boy you look so fine 나 좀 너무 멋져 난 본 적 해보지만 자꾸만 눈을 맞춰 난 일한 적이 있는데 너에게 빠졌어 네 생각만 하고 있어 날 구해줘었어 사랑은 난 하기 싫은데 말을 해볼까 너도 날 좋아할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고백해볼까 싫다면 없잖아 이렇게 기다리다리 짓겠어 넌 내 자꾸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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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seus 마주 nut خ이네 헛 왜? 왜 이러는 거야? 괜찮아? 괜찮아? 안녕하세요. 음악 고맙습니다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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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? 다들 밥 먹었어? 우와 뭔가 컴퓨터가 이상한데? 컴퓨터가 채팅창이 내껄렸네 여러분은 괜찮아요 트윗채팅창만 멈춘듯? 창간 애교의 화신 귀엽고 세쿠시한 애교소년 젠타 트수르 딜령을 나의 애교로 정화시켜주겠어 자 받아라 프리티 프리티 젠타 애교파워 나의 미소와 애교로 정화되라 나에게 푹 빠졌니? 내 애교 잘하네 젠타는 원래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범상치않아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좀 죽었나요? 진짜 범상치않아 나 잠시만 나에게 잠시 한 1분만 줘 기다릴게 기다려 기다려 아니 기다려 잠시만 나에게 잠시 한 1분만 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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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잘 reminded 조합 소금 이따! 돌아왔다! 어때? 어쩔 수 없어요 스트리머는 여캡은 앞머리를 고칠 수밖에 없다 그치? 이뻐졌지? 거지존을 넘겨서 열심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수련장입니다 왜 웃어? 남자들은 거지존 같은 거 모르나? 머리를 기를 일이 별로 없어서 이사람들은 아 앞머리 거짓은 있어? 아 정말? 어? 그래! 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이발소 안 가면은 머리 부시시해지잖아 응 그런거야 뒷머리 거짓은? 난 그거 있음 제비추리? 맨날 뻗치면 이발소라니요 이발소 안가? 귀찮네 머리 안 자라면 안되나 사람 죽어도 머리는 잘 안돼 한동안 신기하지? 아 번지러워 기침할 거 같아 아 근데 안나와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을 때는 주워도 한동안 머리카락이랑 손톱은 잘하고 뭐 그리고 손이 없어져도 손이 가려운 거를 느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 어떤 책에서 봤어 그치? 응 사실 평생 잘하는 거 아닌가 응 응